코로나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면서 안전 국면이 찾아오기 위해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아직은 백신에 대한 정보들이 많지 않다 보니 주변에서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의 경험담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여러 의문점 중에 코로나 백신 복용 전후에 해열제를 복용하면 된다 혹은 안 된다라는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아직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코로나 백신에 접종한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근육통과 고열 등을 경험하시고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물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반응은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이 항체가 생성되는 면역 반응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정상 반응의 범죄에 속하긴 하지만 우리가 겪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과정임에는 틀림없는데요. 현재 알려진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나타난 증상들을 살펴보면 1차 접종 후에는 피로감이 38.4%, 두통 35.3%, 근육통 23.7%, 관절염이 16.6%, 오안이 9.2%, 구역구토감 9.4%, 미열이 0.9%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고 이러한 증상들은 2차 접종 시에는 더 강력한 면역 반응과 함께 피로감 67.6%, 두통 62.8%, 근육통 61.6% 등 더 높은 비율로 또 그 강도도 더 세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접종 후 불편 증상인 고열과 두통, 근육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해열진통제가 복용될 수 있는데요. 1차 접종 때 고생하신 분들이 2차 접종 전에 해열제를 미리 먹고 증상이 훨씬 덜해졌다라는 경험담이 돌면서 해열제를 미리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대한의사협회에서 대국민 권고안을 통해서 접종 전으로 해열제를 복용하면 면역 반응이 저하되며 항체 형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니 가능하면 접종 후 발열이 38.5도 이상인 경우 발열이 24시간 넘게 지속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열제를 복용하지 말고 참을 수 있다면 참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반면 대한감염학회 회장님의 접종 후기 인터뷰에서는 발열 체온이나 시간과 상관없이 접종 후 불편하다고 느끼면 해열제를 복용하는 것이 맞고 또 아세트아미노펜은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신경계인 시상하부에 작용하는 약이라 면역 형성과는 아무 연관이 없으니 접종 후 열이나 근육통 등의 문제 발생 시 복용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이 접종 후 해열제 복용에 대한 논란이 일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실들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고열과 근육통 등의 증상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에서 항체를 생성하는 면역반응에 의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역반응에 의한 증상들은 대부분 백신을 맞은 직후가 아니라 8시간 정도 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코로나 백신의 경우 핵산 백신으로 mRNA가 세포로 들어가서 또 단백질이 발현되기까지 작용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로 낮에 접종하신 분들이 밤 시간대에 슬슬 열이 오르고 몸살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러한 증상들은 면역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면역반응이 억제되면 이러한 증상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엔세이드 등의 소염진통제가 이 면역반응에 의한 염증반응을 억제함으로써 고열과 근육통을 줄일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결국 면역반응 자체도 억제를 하면서 이 백신의 항체 형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염작용을 가진 이브프로펜, 나프록센, 디클로펜학과 같은 엔세이드는 이 백신의 항체 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한편 소염작용이 없고 해열진통작용만 있는 아세타민 우펜은 엔세이드에 대비해서는 백신의 면역반응에 미친 영향은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백신을 복용하고 8시간 정도 후에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점을 고려하면 백신 접종 전에 미리 해열제를 복용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열제를 복용한다면 엔세이드보다는 백신의 항체 형성에 영향을 덜 미치는 아세타민 우펜의 복용을 권장하는데 이 아세타민 우펜의 지속시간은 최대 8시간 정도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백신 접종 전에 해열제를 복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또 접종하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복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부작용이 있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해열제를 복용하는 것은 권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질병청인 CDC에서는 이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발열과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환자가 간부전이나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등 어떤 문제가 없어서 약을 먹어도 되는 상황이라면 아세타민 우펜이나 엔세이드 복용이 가능하지만 증상이 있기 전에 미리 복용하는 것은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먹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실 엔세이드는 코로나19 항체 반응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일대 크레이그 윌렘 박사팀이 발표한 논문 내용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엔세이드 복용이 코로나19 항체 반응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발표를 하였는데 이 하나의 논문을 가지고 전문가들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일단 이 논문은 인간 대상 실험은 아니고 쥐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이후에 멜록시카미라고 하는 엔세이드 소염진통제를 투여해서 항체가 형성되는 것과 또 각종 염증 반응들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말씀드린 것처럼 소염 해열진통제를 복용한 뒤에 쥐들에서 항체 형성이 약화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백신 접종 전에 엔세이드를 복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점에는 모두 동의를 하지만 이 문제는 백신 접종 후에 고열과 근육통이 나타났을 때 그런 염증 반응에서도 엔세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가 사용에도 무관한가 하는 부분에서는 의견이 갈리게 된 것입니다. 일단 이 동물 연구이긴 하지만 항체 반응을 약화시킬 수 있던 결과가 있으니 그나마 영향이 적은 아세타미노펜이라는 대용도 있으므로 이 엔세이드는 쓰지 말자라는 것이 한쪽의 입장이고요. 아니 이건 인간 대상 연구도 아니고 백신을 접종한 후에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시킨 후에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항체에 대한 연구다. 당장의 과도한 염증 반응으로 죽을 것 같이 아픈데 왜 엔세이드 쓰면 안 되냐 하는 것이 다른 층의 입장입니다. 이 양측 다 잘못된 주장은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하고 답답해 하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 아직 논란이 종결될 만한 어떤 연구 결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서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대부분의 전문가 분들과 또 앞서 말씀드린 CDC 그리고 우리나라의 질병관리청의 공통된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백신 접종 전에는 아세타미노펜이든 엔세이드든 예방 목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접종 후에도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구제 헤어진통제들을 복용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고열과 근육통 등의 전신 염증 반응으로 인한 불편감이 심한 경우에는 아세타미노펜의 금기 상황인 이 간독성이 우려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엔세이드 성분보다는 아세타미노펜 성분을 우선적으로 복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세타미노펜의 복용 후에도 증상 경감이 없는 경우에는 엔세이드 성분을 복용해 보시거나 중증인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 아세타미노펜이든 엔세이드 성분이든 불편감이 심하다고 해서 임의로 용량을 증가시켜서 복용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이 엔세이드 성분의 경우에는 신장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나 고령자 그리고 고열과 몸살 등의 증상으로 땀을 많이 흘려서 탈수 증상이 있는 경우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충분한 수분 섭취가 된 상황에서 신장기능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항체 형성 저하가 우려되어서 정말 괴로운 상황임에도 내가 이 해열진통제의 복용을 주저하고 참는 것은 오히려 신체를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 빠뜨려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백신 접종 이후에 이상반응에 주의를 기울이셔서 대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에 발생하는 고열과 근육통들은 주로 2, 3일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아직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없다 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더 많은 임상시험 정보들이 쌓인 후에 약이 시중에 나왔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아무쪼록 코로나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기대해봅니다. abone ol abone ol abone ol 일 Direct 범나리 오